베베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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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얘들아, 이거 봐! 할아버지랑 할머니께서 선물 보내주셨어 우와! 뭐예요? 멋진 선물 뚜뚜뚜뚜루루 할아버지랑 뚜뚜뚜루루 할머니께서 뚜뚜뚜뚜루루 보내주셨어 뚜뚜뚜루 멋진 편지 뚜뚜뚜뚜루루 할아버지랑 뚜뚜뚜루루 할머니께서 뚜뚜뚜뚜루루 써주셨어 뚜뚜뚜루 우와! 저도 할아버지랑 할머니께 편지 쓸래요 저도요 그래, 다같이 편지 쓰자 편지 써요 뚜뚜뚜뚜루루 할아버지랑 뚜뚜뚜뚜루루 할머니께 뚜뚜뚜뚜루루루 알아따마 깨뚜뚜루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프로디예요 선물 감사해요 제가 멋진 보물을 찾게 된다면 반짝반짝 보물을 선물해 드릴게요 정말 사랑해요 편지 써요 뚜뚜뚜루루루 할아버지랑 뚜뚜뚜루루루 할머니께 뚜뚜뚜루루루 사랑담아 뚜뚜루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보라예요 보고 싶어요 제가 유니콘을 만나게 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날아갈 거예요 정말 사랑해요 편지 써요 뚜뚜뚜루루루 뚜뚜루루루 할아버지랑 뚜뚜뚜루루루 할머니께 뚜뚜뚜루루루 사랑담아 뚜뚜루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피인이에요 피인이에요 쿠키 맛있어요 맛있는 아기 상어 쿠키 만들면 할아버지 할머니께 보내드릴게요 정말 사랑해요 편지 써요 뚜뚜뚜루루루 할아버지랑 뚜뚜뚜루루루 뚜뚜뚜뚜루루루 사랑담아 뚜뚜루 편지 써요 뚜뚜뚜루루루 할아버지랑 뚜뚜뚜루루루 구독하고 또 만나요 구독하고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